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침묵이 막혔을 때 네가 웃는지 웃는지 나는 몰라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침묵이 막혔을 때 네가 웃는지 웃는지 나는 몰라 아니, 없어. 갓뿐째 그렇게 가타부차 말도 없이 그렇게 입꼽 닫고 있으면 내가 뭐가 돼? 진짜 너 왜 그러는데? 아니, 내가 귀가 뜨거워가지고 그냥 절하기를 왼쪽에 됐다, 오른쪽에 됐다, 왼쪽에 됐다, 오른쪽에 됐다 이게 뭐야, 이게? 몇 날, 며칠을 곧나다 내가 정말 큰 마음이 먹고 내가 물어보라는 거거든 평소에 이런 말 하든 너 계속 그럴 거면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침묵이 막혔을 때 네가 웃는지 웃는지 나는 몰라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별문이 막혔을 때 네가 웃는지 우는지 나는 고소히 모르겠으니까 그냥 당장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감사합니다 당장 만나 당장 만나 항상 또 나를 찾아가면 돼 살랑살랑 바람을 타고 날아와줘요 나를 넘어트려줘요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항상 동안을 찾아다녔네 항상 항상 동안을 찾아다녔네 내 사랑 내 사랑 살랑 바람을 타고 날아와줘요 나를 넘어트려줘요 드넓게 벌판을 지나 봉긋한 동산을 지나 예쁜 골짜기를 지나 잔잔한 내 맘속 샘물의 파도가 철석이네 제 넓은 벌판을 지나 봉긋한 동산을 지나 깊은 골짜기를 지나 잔잔한 당신의 샘물의 파도가 철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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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seben risks 내 사랑 eling 프렓게 벌판을 찾아다녔네 내 사랑 향κам 그린 한국 휴대톡 사실 즐거움이 마가 가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들 목소리 더 크게 조금 더 더 크게 조금 더 더 크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